고타키 다발루에서 제일 싼 숙박이예요 20링이고 2년대 났을 때 35링이예요 약 만원 했는데 가격이 다운됐네요 근데 시원하고 와이파이 되고요 에어컨디션 있고 샤워놔도 깨끗해요 여기는 라운디바에요 여기서 식사도 하고 아침 조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 조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식이 잼이랑 잼은 없어요 이거 카야잼 식붓이 있구요 컵도 있고 간단한 조리 간단한 조리는 되겠네요 20링기 우리나라는 돈은 6천원도 안되요 여기 자유행객들 배낭 딱딱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와 에어컨이 따로 있고 와 좋네요. 이거 40분도 좀 할 것 같은데? 방이 이래요. 되게 좋아요. 안 들어오고 깨끗하고 이쁘게 옷 개는 되고 여기가 샤워 아 예 샤워는 여긴데 와 괜찮네요. 히터들 좋네요. 오케이 땡큐 여기 유럽사람들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남아분 좀 있고 유럽분들이 많이 와요. 저는 여기 잘려다가 장애를 못잤는데 잘려는게 분들 여기 수사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세요? 아, 좋아요. 밤에 잠을 잘 못하고 평소에 잠을 잘 못하고 그리고 또는 소리가 많아요. 아, 오케이. 여기 여기 강력히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름이? 페난데스. 페난데스. 오케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